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빈딕투스가 이제 마영전의 북미에서 서비스 했을 때 마영전 이름인데 이번에 소울류 해서 알파 테스트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울류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못할 텐데 그래도 마영전이니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설정 좀 잠깐 볼까 이게 지금 액박 패드 기준인 것 같은데 듀얼 쇼크 표시로는 안되나 동그라미 네모 세모 엑스 그게 편한데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새 게임 아 피오나 리시타 리시타가 그거였나? 막 뺑뺑 돌면서 운전하는 걸로 기억이 있었고 피오나는 발로 뻥뻥 깠었던 기억이 있는데 둘 다 해봤었는데 뭐할까 건방? 근데 내가 아는 피오나 얼굴이 아닌데 이거는 되게 못생겼었는데 리시타 피오나 피오나를 해볼까 건방 한손검 오케이 아 뭐야 이런 설명은 필요가 없는데 왜 마우스 기준 설명이야 아 어 이걸 봐야겠구나 아닌데 이걸 봐도 헷갈리는데 잠깐만 회피가 동그라미 점프가 A 일반 공격 네모 강공 세모 아 아 아 몰라 해보면 알겄지 방패 일반 강공 콤보 같은 거는 대충 섞어보면 알겠지 뭐 엘비 누른 채로 아 이게 스킬 그건가 보구나 이 놀 놀 놀이지 너 너네 대빵이가 아마 아잇 아잇 잠깐 등짝을 놀 지프틴이 빨간색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 그래 이 발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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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피오나를 이런걸 했었지 응 사라진 이펙트도 마영전 생각난다 묘하게 뭐 마영전 베이스니까 뭐 자 기둥 같은 건 뭐야 달리기는 어떻게 하지 구룩이고 아 스틱 도르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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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점프를 왜 뛰어 막 뻥 으흠 으흠 앤마 활성화 아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아니라 큰일났다 헥기 헷갈려 뭐지 다크 소울 그 뭐 모닥불 그런건가 뭐 해봤어야 알지 오우 휴식 떠나기 으음 흠 이런 항아리도 깰수있나 아 익숙한속이 난다 쨍그랑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부파 이런것도 있을거 아니야 내가 보통 빠개지고 그랬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난 부파 안되나? 모르겠다 여기 뭐 빨간 표시 있는데 뭐여? 이쪽으로 가란건가 그냥? 일단 노을 왜 안가져 이거 갓겜 이건 뭐야 아따 잘 빠가지네 별거 아닌거 같고 중간보스같은거 시꺼만놈이 오우 어 잠깐잠깐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우메우메우메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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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빨라 빠르 하지마 어 뒤집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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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뭐가 떴는디? 알티 아 마무리하는거구나 응 이런게 있네 이런거 뿌시는 소리는 마영전하면서 들었던 그 소리 똑같은거 같네 이거 어떻게 길게 좁냐 진입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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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가베 오우 오우 근데 뭐 이런데로 보내지 보스전인가? 뭔데 뭔데 오우 여태 그 빨간놀집태에는 안보이네 응 저걸 잡아야되나? 예뻤 옥 뱁 왓다 뭐고 여기 이런 시커먼 놈 덥고 그랬던가 자아 채워도 방봉에 잠깐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눈 빠짝이면서 저렇게 찍고 나오는게 마무리가 되는건가? 아 야 굴렀다 잠깐 타깃 좀 잡고 어 잠시만요 선생님 타깃 왜이렇게 빨리 풀이냐 막아 아잇 한 번만에 몇 번을 떼기냐 연기려 두 번 피하고 나도 스킬좀 써보자 피해 좀 피하라고 맞지말고 히잇 한 번 탕 다진구기가 됐네 음 아 이게 기어들어가는거 한참 걸리는데 스킵 없나 아잇 물약 먹을 생각을 안하냐 컷신 또 보는거는 아마 스킵이 되겠지 어 넘기기 스킵 점수 일본이에 깬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동 우 mailing 방 마 막아봐 막아봐 굴라봐 나도 스킬 써가지고 이걸 끊을 수가 있구나 잠깐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놈아 나 뭐한거야 방금 나 뭐한거야 방금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지마시고 와아 오메 오메 대박 아잇 하지마 크흐흐흐흐 바보같이 맞고있는거 같은데 아아 이거 따서 먹게되거든 으 오메 오메 아주 굴러지 왜 거기서 방패들었어 어이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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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물력이다 에이 에이 그로 그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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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아 이거 뭔데 그랬어 이게 달게 되는거야? 어 이겼다 물약 물약벌로 이긴거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겼다 어 유적지로 계속 보내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치 저 용병단 애들도 있고 저런 오우 이봐 신입 정신 차려 이러면서 시작이었는데 마영전이 이게 용병단인데 그냥 개어적인데 38 3명 잡겠다고 몇명이 달려야 되는거냐 아.. 몇마리가 워후 아오우우! 나도 여기냥 아우우우우 아 야 이.. 망하나.. 활.. 어휴.. 활 먼저.. 아잇.. 사람을 그렇게 내기.. 찍는게 빠르게 나.. 모벨.. 아휴.. 아 뭐 개숭아.. 껌둥이 닿으면 휜둥이야? 아.. 어어어어어.. 오메..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못 쏘는거 아냐? 못맞추는데? 바본데 저거.. 개어접인데.. 두발은 좀 그래.. 아.. 굴렀다.. 굴.. 굴렀다.. 서.. 잠시만요 선생님.. 잠시만요 선생님.. 손톱을 틀.. 후우.. 들어와 WITH 이거 지금 활밖에 안 쏘나 진짜? 아잇 몸을 그렇게 확 비트는게 어디 있어 치사하게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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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& 아 이거 맞겠는데? 우후 지금 물량맛이 다 끊어져가지고 지금 피가 덜찬 건가 아예 아껴 오우 아 치사하게 제가 하지마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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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하지마 두발은 좀 아아 진짜 나만 손해보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으아 가까이 가면 손톱으로י 하키고 스킵 잡고부터 해야되냐 설마? 아우우우우 아아 잘해보자 활옆으로 지나가고 구르는건 마보 같았어 뭐化 떨리지 저기dzie겋든 저게 되나 저기 막을까? 두발은 좀 막았는데 아야골라 아야골라 최대한 붙는게 나갈라나 그냥 근접 유도하게 구름내잖아 손톱 나 손톱으로 핥힐거여 해가지고 얘가 손에 뻗쩍 뜨네 아 노노노노노 내 피 왜이래 쏘는거 보고 먹고 들어가 뛰어넘아 방패를 어디다갔지 해외 하악 으악 음 나 가겠어 나 가겠어 가 아무 물량먹을타이밍도 애매하네 굴렀다 막았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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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라굴라굴라굴라굴라굴라 빠가아악 아앜 말 뭐가지 여기서 안 맞고 가야지 좋은데 그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봐라 바로 한 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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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다행을 떠요 그냥 손버젝 뜨니까 피하고 맥스테프해서 쓰는거 보고 피하고 방치고 아 굴렀어야지 굴르고 구루 어우 잘했다이 왜 왜 왜 왜 못 끌렀어 바보야 아 이거 맞는데 지금 먹어 아 내부야 빠가 눌렀다아 에그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이건 못했어 피하고 피해 막아 아이구 피하는것도 막아는것도 다 못하냐 치사비 두발 쏘지마 아 저 아웃손로 몇번을 들어야 되는거냐 아 저 아웃손로 몇번을 들어야 되는거냐 어디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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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노노노노노 흐옥 이제좀 맘맞고 왔네 뛰어악 아잇 초면에 두발 쏘는건? 에바지 않냐? 아 쿨타임이구나 지금 왜 안나간 애네 봐준건가 방패 1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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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퀴기 아이 치사하게 두대 때리기 피하고 굴러굴러굴러봐 아잇 한 번 더 한다 물 좀 마시고 아잇 왜 그것만 계속 맞는거야 왜 왜 알면서도 맞는건 뭐하는건데 아 지금 아니었어 이건 막았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빵 한 번 한 번 노우 이거 벽이야? 아 뭐해 이거 빵 앟 나이스 오케 그치 그치 그치같은 놈아 박미길 좋네 오케이 휜둥이도 잡았고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 슬슬 하나 나올 때가 된거 같은데 음? 넓다? 칩틴인가 칩틴인가 빨갱이 아닌데 덜 빨고 아닌가 맞나? 칩틴? 이거 갈색이었던가 아니지 이거봐 칩틴 아니지 니 뭐야 헷갈리 생겼어요 아야 아야 사람을 으어어우 아따 아프다 아프다 막아도 아프다 몰략 한자 두 번이냐 한 번 두 번 아 이거 늦었고 아 이거는 피했어야 됐다 한 번 한 번이나 할거야 이건 한 번 오케이 피해! 피해! 늦었다! 아니 늦었다가 아니라 빨랐.. 이건 됐고 안됐고 자 굴리가 하나밖에 안 나면 돼? 한 번 두 번 오케 꼬랑지를 그냥 아잇 너무 빨랐다 어메 어메 달걀대 형탠인데 안 달려오네? 물 약을 다 먹었다? 어어엉 눅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물 약을 아깝게 먹었지 이러면은 없다 하지마 한다 두 야 으악 아휴 마 gereki spinner 아휴 게지 같은 놈아 안돼 안..아잇 필통 보다가 맞아가지고 갔네 조금만 침착했으면 한 번에 됐을 것 같은데 예 아깝다 아 이걸 왜 지금 썼지 한 번 두더지 게임 하고 방 찍고 살짝 거리 좀 주면은 뒤로 빠졌다가 달걀 들고 으흠 이건 맞겠.. 음메 음메 똥꾸냥 맞겠다 두더지 게임 한 번 하고 거리 좀 두면은 뒤로 쭉 반짝 으흠 이 놈아 단순한 패턴인데 이거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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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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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간단한 걸 아 이거 내 뭐야 또또또또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슉 슉 슉 슉 아 얘네도 오브젝트 뿌시는구나 아야 아야 한 번 두 번 세 번 슉 앗 그러면 이거 한 번 해줄래? 땡큐 편안하게 약먹고 한 번 두 번 세 번 으잒 알밋 굴러봐 굴러봐 으이 으이 오? 오? 어디다 찍노? 쟤? 바보댓네 아으앗 또 맞아 으엉 으으응 욕심무기짓 말고 좀 B& 왜 안맞던걸 계속 맞고있어 한번 두번 우왕 약을 먹어야될거같은데 해봐 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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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놈 에어놈 이제와슨 무릎뽑냐 마갈로바 나이스 아 얘는좀 걸렸다 구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오케이 이제 이담은 놀칩틴이겠지 씨빨갓놈 길은 이쪽인데 피칠갑이 되어있는데 바위에다가 뭐 숨겨진게 있나 올라가나 이골미네 힘이 얼마나 좋은거야 가면은 낙석주의 오오오오오 와우 이것도 보스전 느낌이 물씬 나는데 해도좀 졌고 아 칩틴 칩틴 너 마영전에서는 앉아서 시작했잖아 등장에 등장에 뭐가 코피자 났나 어 저거 팔뚝에 저거 오우 어 아파 오오오오 이때는 뚜껑이 없었네 이때는 뚜껑이 없었네 이때라고 해야되나 근데 아무튼 뚜껑이 없네 없는게 더 개쎄 보인다 몸도 많이 커졌다 오우 오케잇 한번 또 해보자 놀칩틴 카기가 한번 카마인거스트 한 번, 어! 잠시만 워렇게 아프냐 한 번 쉬고 올걸, 그냥 왔었구나 질질 끌고 와서 한 번 넥을 찍기 어, 발길질? 나도, 잠깐만, 이게 워렇게 단단해 워렇게 단단하시냐? 기스도 안 나는거 느낌인디? 야, 야, 야 니 워렇게 단단해 한 번 한 번 한 번, 두 번 꽝! 하하하하하하 에반데 뭐 패턴 배운다 생각하고 아, 문은 또 열려있네 하하 이건 좀 걸릴 것 같은데 스킵 휴 여기 들어 안 돼 구르지 않았나? 한 번 흠 쿰 쿰 어디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, 지금 한 번 끊었고, 뭔진 몰라도 한 번 어이, 어이 어이, 굴르시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 으윽 아 아, 구르지 않았나아 ah, 늦어지긴哪裡 찍 어흠 스킬을 좀, 좀 아꼈으니까 아맛다, 야 아픈다 막는 것도 좋은데 그냥 구룩 이상하게 맞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 저 흙 튀기는것 땜에 내가 헷갈려서 안보인다 왕 뭐한다 어이 갑자기 그러지마 급발진으로 막내 하지마 끝에 걸렸어 이건 내가 잘못 눌렀다 구른다던게 공격을 눌렀네 금방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어? 으음 소리 왜 질러 뭐할라고 오오학 맞 gere? 진정하세 dun 선생님 잠시만! 잠시만! 약을 먹게 해줘 아프냐? 난 더 아파 어떻게든 다 이겨들어가지고 끊어보겠다고 방패로 밀쳐볼까 했는데 망가지가 않네 이거 금방 못 끝내겠는데 오우 쉣 소품이 시작되어 일어오세요 벽쪽은 내가 싫다 이거는 왜 맞았냐 안맞아도 될걸 맞았고 이것도 해봐야 끊어 아프고 에피소드 발굴 에피소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음 여유있고 여기 벽적이라 별론데 이거 별로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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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굴렀어야지 거기서 방패를 밀고있네 흐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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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흑 흑흑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each 우어어어어어어어어엉 잡았다 KG 같은 놈 푸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피오나 깨멀쩌 죽빵을 친거야 뭐야 3분 뭐래도 비볐다 새 게임에서 지역선택 계획은 난 이걸로 끝날줄 알았는데 더있네 재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